오늘은 청취자 중에 이유철 씨가 자영업자나 법인은 세금을 연말에 후불로 내는데 왜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봉투에서 세금을 냅니까? 미리미리 떼어갑니까? 이거 선불로 떼는 거 아닙니까?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어요. 자영업자나 법인은 세금을 연말에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서 직장인들은 왜 먼저 떼어가냐? 가장 큰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직원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원래 세금은 연말에 후불로 내는 게 원칙이죠. 돈을 번 만큼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인데 1년 동안 돈을 얼마나 벌게 될지는 연말 돼봐야 알잖아요. 자영업자도 그렇고 월급 받는 셀러리맨도 월급과 보너스 등등에서 연말에 총 내가 얼마나 벌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 후불로 세금을 내는 게 원칙입니다. 그런데 자영업자들이야 그러면 후불로 내세요 하면 그만인데 직장인들은 세금을 직장인 본인이 알아서 내는 게 아니라 그 직원을 고용한 회사가 직원 대신 일단은 내라라는 의무가 있습니다. 이걸 원천징수 의무라고 하는데 회사는 회사 직원이 나라에 낼 세금을 대신 걷어서 내야 되는 거고요.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전부 다 세무서에 와서 각자 다 세금을 내겠다고 하면 직장인들도 혼란스럽고 세무서도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 직원한테 월급 주는 회사가 너희가 직원들 세금을 대신 계산해서 나라에다 내라. 왜냐하면 직원들이 각자 얼마 버는지는 월급 주는 회사에서 제일 잘할 거 아니냐. 이런 개념인데요.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이 각자 번 돈에 대해서 나라에다 세금 내든 안 내든 그건 직원 개인하고 세무당국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지 왜 중간에 낀 회사 보고 직원들 세금을 잘 내는지 관리하라고 하느냐 하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내야겠죠.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대리가 나라에다 낼 소득세는 김대리가 다니는 회사가 김대리한테 받아서 내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김대리한테 월급 줄 때 계산을 대충 해서 미리미리 떼고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연말쯤에 김대리 보고 김대리 세금 잘 내. 김대리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우리 회사가 꼭 해야 되는 의무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김대리가 월급 받은 거 그동안 다 써서 없는데요. 이러면 김대리가 세금 안 낸 거에 대해서는 회사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.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나중에 연말에 김대리가 세금 낼 돈 없을까 봐 월급 봉투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 그렇게 주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은 본의 아니게 세금을 선불로 내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. 친절한 경제였습니다.